안녕하세요. 수호조문가입니다. 7월 15일 월요일이구요. 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자, 우리 기술 살펴볼텐데요. 오늘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면서 장중에는 3,145원, 또 거래대금은 3,000억이 넘게 터졌습니다. 제가 주말에도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만큼 계속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주님들 지금 많이 올라서 좀 기분이 좋으실 텐데 제가 시나리오를 좀 설명을 드렸었죠. 자, 단기적인 관점 혹은 이제 스윙 관점 그리고 길게 보는 9월 언제죠? 9월 중순 정도 자, 이 재료가 가장 큰 걸로 좀 보이는데요. 그때까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또 조언을 버튼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제가 신고가라고 달아내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토요일에는 주말에는 신고가라고 달아주셨는데 이번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4,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4,000원. 4,000원 가자. 이렇게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이 이 댓글을 보고 힘이 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댓글로 4,000원 가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걸 먼저 한 번 볼게요. 수급. 자, 우리 기술이 지금 기관에서 특히 사모펀드에서 수상합니다. 그동안 매매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가 이 3일간 지난 목, 금, 토죠. 3일 동안 거의 이제 300만주가 훨씬 300만주 정도 되겠네요. 300만주. 자, 그리고 외국인도 조금씩 매소를 좀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이 이제 막 들어왔으니까 더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단기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물량이 있다면 그 물량이 오히려 매도세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더 높은 곳으로 갈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4천원 가자 라고 댓글을 달아달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모레입니다. 7월 17일 이틀 남았는데요. 이 2일 동안 전략을 다 세워두셨나요? 2일 동안의 전략? 세워두셨겠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갑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데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렸네요.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지만 조정을 보이고 갈 수 있다. 조정을 보이고 나서 갈 수가 있다라고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이유는 제가 자료를 좀 정리해놓은 게 있잖아요. 자, 이 중에서 이걸 먼저 볼게요. 자, 보통의 경우 10번 투자를 했을 때 이런 디데이가 있는 종목을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번에서 대략 7번 재료 소멸로 작용을 하더라. 그리고 3번이 오히려 더욱더 부각을 받아서 더욱더 상승을 하더라.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비중을 여기에 맞춰서 대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 디데이가 7월 17일이다. 하지만 이제 유럽 시간이죠. 우리랑 좀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전날인 7월 16일에 최종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7대 3의 확률이라면 70%, 천만 원 중에 70%, 당연히 수익 구간이니까 금액은 더 크겠죠? 자, 70%의 비중을 덜어놓습니다. 수익 실현을 해놓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더 부각을 받으면 남은 30%의 물량으로 더 높은 곳에서 차익 실현하면 돼요. 자, 하지만 조정이 왔을 때 이 70% 매도한 걸로 다시 재매수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재료 소멸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안 간다는 건 아니지만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체코에서 우리 팀 코리아가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지연을 하지 않는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한수원의 절영 내지는 EUR 회원의 가입 등의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100%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계실까요? 100% 없습니다. 주식이 100% 없고요. 이런 디데이 다 100%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일정 부분은 기대감을 먹고 일정 부분은 이제 확인이 뚜껑을 따고 나서 먹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만에 하나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자, 지금 우리 모두 핑크빛 미래를 좀 그리고 있지만 항상 이렇게 흘러가진 않아요. 자, 결국에는 갑니다. 결국에는 가는데 우여곡절이 있고 갈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 조심스럽습니다만 내일은 일부 비중을 좀 덜어놓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체코 우선 협상자 재료가 소멸이 되면 조정으로 보이겠죠. 이런 구간처럼요. 이런 구간처럼 이런 구간처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신 아니지만 적어도 뭐 절반 정도 2분의 1 정도는 내일 수익실을 좀 해놓고 나머지는 홀딩을 해서 올라가면 좋은 거고 안 올라가면 이거 빨리 정리해서 재매수다점 잡자. 이런 내용이 여기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자료에 자, 이렇게 볼게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재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유스케일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죠? 자, 그동안 스웨덴인 대형원전 10개 폴란드가 2개 루마니아 2개 트리키에는 아직 모르고 여기에 또 저기 뭐 사우디아라비아랑 몇 개 더 있는데 자, 가장 큰 재료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시장은 새로운 것에 열광을 합니다. 항상 신기술이 나오면 여기에 열광을 하고요. 예를 들면 과거에 2019년이었나요? 그래핀 관련주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구길제지 열매배 올랐을 때 그래핀 최근에 뭐 있죠? 초전도체 이런 게 생소한 단어로 신기술에 항상 시장을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대형원전 물론 이게 체코가 40조이긴 합니다만 적지 않은 굉장히 큰 규모이긴 합니다만 유스케일 파워는 51조죠. 그럼 유스케일이 체코보다 약 20% 정도 더 큰 재료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유스케일 파워는 미국입니다. 미국 자, 미국이 가장 강해요. 미국 재료가 그리고 또 하나 금액도 크지만 SMR은 아직 상업화가 된 곳이 없습니다. 가장 빠른 게 누구죠? 중국이에요. 중국이 26년에 상업화를 하고 있고 이게 가장 빠르고 미국이 지금 늦었다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테라파워가 착공식을 한 거죠. 5조짜리 5조 5천억짜리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건데 결국 유스케일 파워가 가장 큰 재료고 우리 기술도 유스케일 파워로 가장 크게 시세를 뿜뿜할 수 있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그러면 유스케일 파워 언제 나오죠? 이거 아시는 분?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시에 따르면 1개월 이내 풍문에 대한 해명을 하게 돼 있는데 이때 해명 공시가 나왔어요. 확정된 바 없다. 그 다음 여기 뭐라고 쓰였냐면 3개월 뒤에 공시하겠다. 3개월 안에 이게 9월 26일입니다. 자, 오늘이 7월 15일이니까 내일은 7월 16일이죠. 대략 2개월 정도 안에 결과가 나올 건데 이게 가장 큰 재료다. 그리고 스웨드, 폴란드, 루마니아, 트리키아 이거는 제가 줄을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체코 원전은 7월 17일까지 라고 말씀드렸고 이걸로 접근하시는 분들 나는 이 기대감만 먹고 나올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 이 자료 정리해 놓은 거 이거 보고 하시라는 거고 뉴스퀘일 파워는 스윙이나 중기 관점으로 접근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올해가 아닙니다. 최종 목표가는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놓은 거지 결국에는 이 한 종목을 가지고 어떤 투자의 성향 혹은 투자의 기간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 놓은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직 자료 못 받아보신 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동일하고요. 우리라고 보내주세요. 우리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서 어떤 시그널에서 매수하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디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7월 16일에는 대응을 꼭 하자. 대응법을 모르면 받아가셔라. 우리라고 보내주시고 대응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재료가 부각될 때 기간 조정을 보이면 여기서 다시 추세를 꺾을 때 여기를 우리는 타점으로 잡자.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딴짓하고 있자. 비만치료제 하고 있자. 또 단기매매 하고 있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010-590-8941번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다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단기매매방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자 9시부터 10시까지 이거 지저분하니까 이거 드리고 자 9시부터 10시까지 딱 두 종목 진행을 합니다. 오늘 뭐 했죠? 현대로템하고 한전산업 공략했죠? 자 현대로템은 여기 시간 보시면 9시 14분입니다. 4만 1,500원에서 700원 그리고 한전산업은 1만 6,200원에서 자 9시 40분 매매일지 오늘도 올려놨고요. 자 현대로템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갔어요. 그쵸? 여기서 수익보고 나왔는데 추세가 안 꺾이고 이어지길래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분할 매도하고 나왔다. 다음 거 한전산업 현대로템 쉴때 올라갑니다. 들어가서 분할 매도하고 나왔다. 이거 못먹은 거 좀 아쉽긴 한데요. 괜찮습니다. 이것도 한 2% 이상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제가 혼자 좀 높은 위치라서 혼자 들어갔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죠. 그리고 추세가 이어지길래 다시 들어가서 먹고 나왔다. 이거는 좀 리스크가 있는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혼자 들어가서 먹고 나오긴 했어요.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런 내용을 받아보실 분 상단의 전화번호 동일합니다. 입장이라고 남겨주세요. 입장 자 그리고 이 텔레그램 링크는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줘야만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제 개인 유튜브 수호전문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는 제가 다루지 않는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개인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이 링크가 보일 겁니다. 이거 들어오셔서 문자 보내주셔야 승인이 되는 거예요. 승인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매일 내면 가장 좋겠죠. 크게 욕심은 안 내고 2%에서 3% 사이가 이제 분야매도고 50분에서 100분만 가지고 합니다. 너무 많이는 매매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익을 좀 반복적으로 내시다가 이것도 드릴게요. 7월 주도중 비만 치료제 3천당 제약 아시죠? 역사적 신고가 조정받고 있고 펩트론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자 이거 후속주 드릴 거예요. 자료 다 정리해놨는데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엔 대장주는 세계로 규열이 된다. 대장주는 세개 시가총액 기준 대장주가 3천당 제약이고 상승률 기준으로 펩트론이 나온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는 물음표 원전은 뭐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 시가총액 대장 상승률은 우리 기술 신규 상장주는 우진엔텍 이런 패턴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걸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규 상장하고 마이너스 80% 지쳐서 나갈 사람들 나갔다. 외봉이 많이 보이더라. 매직봉이 자꾸자꾸 보인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앞선 매물대의 악성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 추세를 상방으로 꺾는 초입 구간이다. 이것만 보면 말 나오죠? 이거는 수혜주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수혜주 목이 자꾸 잠기네요. 모두 무료로 드리기 때문에 좋아요 버튼 댓글 4천원 가자. 그리고 구독해주시면 많은 힘이 납니다. 이걸로 수익 보시고 그 다음에 9월 말 정도에 예정되어 있는 유스케일 파워 재료를 다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치료제는 7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기간조정이 나오면 수익금으로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하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이 나와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요. 제가 주말에도 월요일날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D-Day를 항상 주의를 하자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전략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비중을 적당히 덜어놓자 수익을 챙겨놓자 이런 논리입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트레이딩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단기매방을 하는 거잖아요. 주도주 위주로 해서 14년 정도 했는데 신법이나 기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꼭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고요. 더 높은 그날까지 가을이 돼서 정말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 관찰하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을 준비했냐면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죠. 손실을 보려고 주식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했는데 수익이 잘 나던가요? 과연? 개인 투자자의 90% 이상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 10%는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통계를 내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90%에 들어야 될지 꾸준히 수익을 내는 10%에 들어야 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정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익을 내는 10%에 들어야 된다. 또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제적 자유뿐 아니라 나는 그렇게 크게 욕심은 없어. 다만 내 노후생활이 좀 더 편안했으면 좋겠어. 이 부분이 가장 많죠. 노후생활을 여유있게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나이를 들어갈수록 노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죠. 노동력이 상실이 되면 노동력이 모두 다 고갈되기 전에 우리는 대체 수단으로 투자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노동력이 고갈되기 전에 투자소득을 내려면 어떻게 되나요? 주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내야 된다. 반드시 의료기술이 계속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평균수명이 늘어나게 되고 조금 더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됩니다. 그러면 오래 살게 되는 노후생활이 재앙으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 손주들한테 용돈을 줄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는 가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는 투자소득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노동력을 모두 상실하기 전까지 이게 가장 핵심으로 볼 수 있고요. 제가 2010년부터 24년까지 14년간 매매기법을 정리한 내용인데 사실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었습니다만 핵심 내용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핵심 구간만 신법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 뒤에 기법에 대한 내용을 풀이해놓은 게 있는데 신법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볼게요. 우리는 매번 똑같은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해야 됩니다. 매수 매도 할 때마다 타점이 다르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결국 기준이 없는 것이고 이거는 매매의 결과를 운에 맡기는 것이다. 이는 도박하고 유용하고 다를 게 없다. 맞죠? 우리가 카지노에 가거나 아니면 강원랜드에 가거나 이런 데서 배팅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꼭 본인만의 매매 기법 기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밑에 정리를 해놨고요. 추가로 종목을 선정하는 종목 선정에 검색기까지 안내를 드릴 겁니다. 검색기 밑에 내용을 살짝 보시면 기본적으로 수익을 기반으로 자료를 정리해놨고요. 뒤에는 데이트레인이나 장기 투자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다뤄도록 하고 수익에서 종목 선정하는 방법 장기적으로 우양한 종목이 매집이 끝나고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이런 초입 구간 매집이 끝나고 매집 봉을 확인을 하고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초입 구간 또 혹은 장기 우상향 종목에서 종목 조정이 끝나고 박수권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정리해놨고요. 또 이렇게 포착된 종목을 모두 다 그냥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이 중에서 주도주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도주 시장에서 주도하는 주도주 여기 옆에 보시면 24년 1월부터 만들어놓은 스윙 프로젝트 매매일치인데요. 제가 스윙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게 주도주인지 당시의 초전도체 AI 반도체 비트코인 최근에 전력이나 데이터 세터 관련주까지 이런 주도주를 구분하는 방법 또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 등을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슈팅이 나오면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익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구간까지 모두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주도주 구별하는 방법 뭐 개별호자 이런 거 하지 않는다 개별조무 하지 않고 역세적 신고가 혹은 상한가 달성 뭐 이런 내용 정리를 해놨습니다. 또 밑에 중요한 게 매수 타점인데 핵심 부분은 제가 마킹을 좀 해놨습니다. 이거는 영상으로 다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 쪽에 이제 구독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다 무료로 배포를 할 예정이에요. 무료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또 목표가 설정하는 방법이라던가 2분할 매도 3분할 매도 하는 방법 역세적 신고가 돌파 시 기준봉 잡는 방법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놨고요. 자 신고가 기법 신고가 매매 기법하고 원칙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이제 검색하는 조건 검색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핵심 내용 마킹이 되어 있는데 다 해제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 검색기를 돌리면 여기 종목이 쭉쭉 나옵니다. 이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 시장에서 비인기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너무 많이 고점을 너무 많이 높인 이런 종목들 다 제외하고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려낸 다음에 여기서 타점을 잡는 방법을 다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 주식으로 자립 하실 분들 자료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를 받아보실 분들은 010-5904-8931번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구독 혹은 아니면 그냥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이메일 주소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남이 다른 사람이 주는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 이거는 당연하죠. 그렇다면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됩니다. 종목을 선정할 줄 알아야 되고 주도주가 어떤 건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선정된 종목 안에서 본인만의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주식으로부터 자립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 보시면 상당히 도움되는 내용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010-5904-8931번 구독 내지는 이메일 주소 남겨주셔서 모두 자립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어렵지 않죠? 1, 2초면 누를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좀 더 힘을 내서 좋은 정보, 좋은 자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